안녕하세요. 전청입니다. 미국 경제 시사 뉴스 업데이트 소식 전해드립니다. 미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가정은 오는 7월부터 새로운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바로 금년 한 해 시행되는 자녀 부양세 공제인데요. 자녀의 나이에 따라 월 300불 또는 250불을 받게 되죠. 이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아마존, 맥도날드, 월마트 등 유명 소매업체들이 경제 회복으로 구인난을 겪고 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고용 유인책을 내놓는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미국의 몇몇 백만 장자들로 구성된 이른바 애국적 백만 장자들이라는 모임이 부자 증세를 요구하는 시위를 곳곳에서 벌였다는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가정은 오는 7월부터 새로운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양육비 세액 공제죠. 차일 텍스 크레딧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을 재무부가 최근 발표했는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도 백악관 연설을 통해 이 내용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조치가 어떤 근거로 시행되는 건지와 관련해서는 지난 3월 발효됐죠. 1조 9천억불의 3차 코로나 부양책이 있었는데요. 여기 들어갔었던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고소득층을 제외한 주민 1인당 1,400불 체크 지급하는 그런 내용도 있었고요. 이와 별도로 양육비 공제 혜택을 확대하도록 규정했는데 이게 이번 7월부터 집행된다라고 이번에 발표된 거죠. 양육비 공제는요. 기존에는 공제 한도가 연간 2,000불이었는데요. 이번 부양책에서는 한도를 훨씬 늘렸는데 6세 미만의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1인당 3,600불로 올렸고요. 6세부터 17세까지 자녀에 대해서는 최고 3,000불로 올리게 된 거죠. 1년 동안에 한해서 일단 한시적으로 이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지급 방식은요. 이 금액의 절반에 대해서는 7월부터 매월 15일, 12월 15일까지 6개월에 걸쳐 지급을 하고요. 말하자면 6세 미만의 경우는 3,600불이니까 이거의 절반인 1,800불을 6개월에 걸쳐서 나누니까 매월 300불씩 지급하는 것이고요. 같은 방식으로 6세부터 17세 이하 자녀에 대해서는 매월 250불씩 지급하게 되는 그런 방식이 되는 거죠.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에는요. 예를 들어 부부 공동 신고하는 그런 가정의 경우 연소득 15만 불 이하일 경우에는 혜택의 제약은 없고요. 다만 이 소득이 그보다 높아지는 경우 조금씩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미국 내 어린이와 청소년의 88% 가량이 지급 대상이 된다라고 재무부는 밝혔습니다. 대략 3,900만 가구에 해당이 되는 건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7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5일에 지급이 됩니다. 이와 같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 각 가정이 해야 할 일이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별도 신청 절차라던가 이런 것 없이 7월부터 해당 가정에 돈이 들어가는 건데요. 대부분의 경우는 이미 등록된 은행 계정을 통해서 IRS에서 디렉트 파지 사용들을 지급을 할 것이고요. 만약 이와 관련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에는 체크로 지급하겠다라고 IRS가 밝혔습니다. 또한 이 사업과 관련한 여러 문의 사항들을 답변하기 위해 온라인 포털 사이트를 지금 만들고 있고 조만간 어나운서 한다고 하니까요. 이 내용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이 조치와 관련해서 각 관계 당국의 반응들이 있는데요. 먼저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이런 기관들 전문가들은 환영을 하고 있고요. 또한 한편으로는 우려의 시각 아마도 정부 재정의 부담에 대한 것들을 언급하는 것인데요.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관련해서 현재 조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 될 때라는 그런 입장이고요. 결국 양육비 세액 공제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어떤 적극적인 투자의 일환으로 보고 금년 한시법만이 아니라 이 내용을 2025년까지 연장해야 된다는 그런 안을 현재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금년 한 해 동안 2021년 많은 분들께서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좋은 소식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제 회복으로 이제 구인난을 겪게 된 기업들이 새로운 유인책을 내놓게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신문의 머리끌을 보시면요. 아마존, 맥도날드 등이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고임금으로서 오 그러니까 구애한다 이런 내용이죠. 코로나 사태가 안정이 되면서 미국에서 경제 활동이 다시 이제 활발해지고 있죠. 많은 분들이 체감하시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식당, 소매업체들, 손님들이 북적이고 있는 거고요. 여러 기업들이 이런 상황에서 부족한 인력을 채우기 위해 고용을 늘리고 있는데 임금 인상에 나서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입니다. 시간당 최저임금을 15불보다 더 높이면서 더 많은 금액을 제시하고 있고요. 또한 신입 직원들에게는 말하자면 상여금 또는 사이닝 보너스의 형태로 추가 급여를 제공하겠다라는 기업도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뭐 기사는요. 아마존을 비롯해 대형 소매업체인 월마트, 맥도날드, 치폴레 등도 직원들의 임금을 올리겠다라고 최근 발표했는데요. 특히 이 식당, 술집, 호텔 이런 것들은 미국에서 평균 임금이 그다지 높지 않으면서 또 이번 팬데믹 기간에 코로나 감염 위험이 가장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무를 계속해야 했던 그런 직종이다 보니 이런 임금 인상 소식에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네요. 관련해서 맥도날드의 경우는요. 직영점의 종업원들은 시급을 평균 15불까지 올리겠다, 24년까지 올리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고 초봉에 있어서도 11불, 주에 따라서는 이미 주의 미니멈 임금보다 낮긴 합니다만 또 전체를 놓고 보면 그보다 낮은 주들도 있으니까요. 전사적으로 이 직영점 직원들에 대해서 이와 같은 방침을 적용하겠다라고 했고요. 또 프랜차이즈 점들에 대해서도 협력해서 같이 동참하기를 촉구한다라고 발표했네요. 또한 아마존의 경우는요. 신규 채용 계획을 7만 5천명 발표하면서 초봉이 최대 시급 17불에 이를 것이다 라고 설명했네요. 여기 더불어서 또 백신 접종하고 오는 신규 직원에 대해서는 100불에 추가 보너스를 지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공유했듯이 3월 말에 기준으로 기업들이 낸 채용 공고가 대략 820만 건에 달했는데 노동부가 발표한 지난 4월의 고용 지표를 보면 신규 고용은요. 대략 26만여 개에 그쳤다라고 했죠. 이 이유에 대해서는 노동자들이 코로나 감염을 우려해서 직장에 복귀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또한 육아 등에 대한 걱정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관점에서는 연방정부 실업수당 보조로 인해 일자리 찾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라는 이런 근로자들의 상황에 대한 설명도 있었죠. 인력비 상승이 계속 이어지면 현재 다른 어떤 관점에서 우려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말하자면 그런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다고 하지만 신문은 인력난 해소에 대한 걱정이 더 큰 상황이다 라고 전하고 있네요. 그러나 이 백신 보급이야 또 학교 대면 수업이 조만간 재개되고 또 연방정부의 실업수당 보조도 9월이면 종료가 되죠. 여러 주에 따라서는 6월부터 바로 종료하겠다라는 주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한동안은 이 구인안이 이어지겠지만 몇 달 지나고 나면 상황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말하자면 진보 성향의 애국적 백만장자들이 세계 최고 부호인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최고 경기자를 비롯한 여러 부유층 자택 앞에서 부자 증세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는 기사입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 cut the bullshit, tax the rich 해가지고 헛소리 때려치고 부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하세요 라는 그런 얘기죠. 이와 같이 소위 patriotic millionaires 라고 스스로를 칭하는 그런 그룹인데요. 이들은 연소득 100만 불 이상 또는 순자산 금액 500만 불 이상의 200여 명 회원들로 구성된 시민단체라고 하네요. 이들은 2020년도 개인소득세 신고 마감일이었던 어제 5월 17일 뉴욕과 워싱턴 DC 곳곳에서 시위를 벌였고요. 앞으로 워싱턴 정가도 겨냥해서 예를 들어 미치 맥커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또는 척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의 자택 또는 도널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소유 호텔 앞에서도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라고 밝혔네요. 이 단체의 회장은 굉장히 크고 유명한 SM 매니지먼트 회사죠. 블랙 록 이라는 자산운용사의 임원 출신인 사람인데요. 앞으로 계속해서 부유층에 대한 증세를 요구하면서 이와 같은 여론 조성에 본인들이 앞장설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아시다시피 조 바이든 대통령은요. 여러 가지 고소득 자산가 그리고 대기업에 대한 증세 방침을 밝히고 있는데요. 연소득 100만 불 이상의 고소득층에 대해서 연방소득세 최고 세율을 39.6% 또한 자본이득세 최고 세율도 현행 20%에서 39.6%로 두 배 올리겠다라고 밝힌 상황이죠. 물론 이와 더불어 연소득 40만 불 이하의 중산층 서민에 대해서는 증세가 없고 오히려 감세 혜택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했기도 했고요. 어쨌거나 금년은 계속해서 이와 같은 증세와 관련한 논쟁이 이어질 것이고 이와 관련된 소식이 여러 방향에서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소식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역시 도움이 되었다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서 많은 분들께서 공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